안녕하세요 전번주 했던 내용 한번 확인하고 가보시죠 1번 같은 경우에 이 문제 푸실 때 먼저 핵심이 여기에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자익금이자 그런데 건설 자금이라는 게 이 건설이라는 이 말은 치득이라는 용어로 바꿔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치득 자금의 이자입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치득 자금의 이자라고 하면 원칙은 치득가에게 포함하는 게 맞아요 치득 자금이기 때문에 치득 자금이면 원칙은 치득 가격에 포함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는데 앞에 법인이 아닌 자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부담한 건설 자금이자는 치득가의 계산에서 제외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은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예외 규정들이 있는 걸 잘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포함을 하는 게 맞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네요 법인이 아닌 자가 또 법인이 아닌 자에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건축했네요 그럼 건축이라는 게 잘 모르겠으면 이 건축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돼요 건축했다 이 말은 건물을 뭐 했다로 바꾸면 된가요?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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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했다 신축했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건물을 신축을 하면 신축을 하면 원칙은 사실치득가격으로 가요 사실상 치득가격이라는 이야기는 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간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들어간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건물을 신축해도 개인이 건물을 신축해도 사실가격으로 갈 거냐 이거예요 개인들이 건물을 신축해도 내가 신축에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인정할 거냐 이거예요 올해부터는 인정을 해요 작년까지 인정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인정하고 사실상 치득가격이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신축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돼버리네 그럼 내가 신축에 내 건물 신축에 들어간 실제 돈 들어간 게 증빙이 없어서 내 증빙이 없어가지고 사실 확인이 안 되면 그 경우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가표준액으로 할 건지 시가인정액으로 할 건지 이 두 개를 찾으셔야 돼요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그랬는가 시가인정액으로 간다 그랬는가 둘 중에 하나는 고르셔야 돼요 시가표준액 왜냐하면 내 건물 신축할 때 들어간 자제하고 옆집 신축할 때 들어간 자제가 같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시가인정액으로 가면 돼요 인정액은 그 사람 것하고 내 것하고 비슷하게 보고 판단하는 거고 시가표준액은 내 물건만 가지고 정부가 고시를 해놓은 가격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3번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물건을 취득했는데 오늘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 이번 연도끼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 해당 연도에 적용할 게 결정고시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해당 연도에 적용할 게 고시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작년에도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 이번 연도에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 이번 연도에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이번 연도에 안 됐으면 언제까지 갖다 쓰면 되냐면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걸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아직 고시가 안 됐으면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그 개별 공시지가로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혹시? 하고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해 안 돼도 그냥 갈 건데 이해 안 되시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땅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이게 한 번도 고시된 적이 없더라면 기준 가격을 장관 두 사람 중에 누가 기준을 정하냐면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던가요? 행안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던가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개별자가 개별에 대해서 고시가 안 돼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고시가 안 돼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그 틀을 전혀 잘못 잡고 왔다 갔다 학원들마다 다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그러신 분 있어요 한 번 말하면 국장이라 했다 그 다음 말하면 행안부라 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럼 시험 볼 때 운 좋으면 맞고 운 나쁨은 틀리고 기분 좋으면 맞고 기분 안 좋으면 틀리고 그래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지문이 조금만 더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는 해당 연도께 없으면 직전 연도에 적용하던 걸 갖다 쓰고 한 번도 고시된 적이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해주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하고 여기까지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제 4번이네요 세율 같은 경우는 암기만 하면 돼요 농지를 상속을 받았다 우리 농지 상속을 받으면 세율은 2.3% 농지가 아닌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2.8% 그런데 또 이걸 자꾸 물어보신 분이 진짜 많았어요 일주일 동안 뭘 많이 물어봤냐면 제가요 1,000분의 23이라고 암기를 해야 될까요? 2.3이라고 암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뭘 그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요 1,000분의 23이 암기하기가 편해요 2.3이 암기하기가 편해요 아니 본인이 암기하기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1,000분의 23이 어떻게 해서 2.3이 돼요? 이거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회 안 해요 하나씩 없애보면 돼요 그랬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더 이상 깊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율을 여기에 1,000분의 23이면 2.3% 1,000분의 28이면 2.8%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방법을 어떤 게 본인이 편한 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본인이 편한 대로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세율 문제네요 특례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는 특례가 나오면 어떤 단어 한 단어를 찾으세요 분할요 분할 분할이라는 분할했다 그럼 분할을 하면 분할을 하면은 분할하면 이름을 다시 써야 된가 다시 안 써야 된가요? 다시 써야죠 분할했으니까 양쪽으로 나눴으니까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다 뭘 얼른 생각을 해야 된가요? 그렇죠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길을 한다 등길을 하면 특례라는 이야기는 등길을 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옛날 취득세 2%도 그냥 같이 가는 게 특례인가요? 등기만 가는 게 특례인가요? 등기만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게 특례라는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거예요 등기가 가니까 나 간다 등기 간다 그러면 세법 빼라 세법 빼라 나 등기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면 특별한 사람은 세법 공부 안 하고 토요일날 학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특별하면 그래요 특별하면 그래서 특별하게 하려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서 등기를 한다 그러면 중과 기준에서 이거 빼버리면 돼요 그거 맞았네요 이렇게 등기 한다 뺀다 중간에 있는 지문 안 읽어도 돼요 등기 한다 뺀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별장에 부속된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경계 표시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에 몇 배를 그렸는가요? 10배 10배를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7번은 납세 절차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증여로 인한 경우에 치득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치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뭔가 좀 이상하네요 치득일로부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죠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달의 말일 그렇죠 그 달의 말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3개월만 암기해서는 안 돼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치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올해부터 이게 7번이 올해가 개정된 거예요 개정돼서 새로 들어온 것이라 이런 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이렇게 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를 신청하려면 내가 등기에 세금을 냈다는 납부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을 해줘야 된가요 제출을 안 해줘야 된가요 제출을 해줘야죠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등기소에서 세금 납부 부족액을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세금이 부족하게 냈다는 게 발견이 되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줘야 돼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보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통보는 한 달씩 묶어가지고 이번 달 것은 다음 달 며칠까지만 통보해주면 되고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까지만 통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요 지문 분석이 지금은 잘 되셔야 그래야 문제를 푸시면서 조금이라도 빠른 속도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9번인가 보죠 9번은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따지는 건데 조합이 주택 조합이 조합원의 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여기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부동산을 잠깐 가지고 있겠다는 이야기인가 조합이 조합원의 부동산을 사버렸다는 이야기인가 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은 이야기는 취득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부과해야 된다 부과해야 된다 그럼 틀렸죠 사버렸으니까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10번은 아파트 수리했다고 봐요 공동주택을 개수했다 개수하고 수리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원래는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아파트 수리하더라도 그 주택의 시카표준에게 얼마가 안 된 집을 수리했을 때는 세금을 안 물리겠다 10억이 아니라 9억 이하여요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안 물리는 거지 10억 이하를 안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억이면 9억이 넘었으면 그건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OX에 한 번씩 풀어보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문인데 혹시라도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지문을 어디를 잘못 체크해가지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걸 보는 연습을 좀 빨리 하신 게 좋아요 오늘은 등록 면허세부터 갈 차이는 117쪽으로 가보시면 돼요 117쪽에 제2장의 등록 면허세로 가보죠 등록 면허세는 시험 범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의외로 등록 면허세를 포기하려 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왜 등록 면허세를 포기하려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왜 포기하려고 하냐면 얼마 안 되니까 범위가 얼마 안 되고 뭐 그냥 귀찮아서 이건 안 해도 되죠 그래요 그러면 양도세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양도세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어디 할 거예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학원을 못 알아오셨어요 아니 스스로 포기할 거면 학원에 와서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등록 면허세가 저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힘들어요 다섯 줄만 공부하면 돼요 등록 면허세 다섯 줄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진짜요 그래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한 문제 오지선다니까 다섯 줄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공부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등록 면허세로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칠판에 있네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등록 면허세고 취득세고 다 꼬여가지고 아예 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만 이해되어버리면 등록 면허세가 그냥 한꺼번에 싹 풀려버리거든요 다 풀려버려요 이게 하나면 돼요 이게 하나면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등기를 할 때 등기의 원인 그럼 등기의 원인이라는 게 어떤 등기냐에 따라서 등기를 어떤 이름으로 무슨 등기를 하냐에 따라서 세금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거나 이전해서 등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세금을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고 나서 등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등기한다고 해서 등록 면허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해서 등기할 때는 그때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내시면 돼요 세금 이름이 다른데 세금 이름이 다른데 가는 길이 달라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완전 영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물건을 취득이나 이전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 면허세 자, 그러면 해석해볼게요 제가 오늘 우리 학원 건물을 취득했어요 학원 건물을 취득해서 이번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무슨 세를 내놓으면 되겠는가? 취득세 내고 등기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건물을 제가 지금 있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했어요 자, 이전했어요 이전이라는 것은 공법에서 이전의 내용을 배웠을 거예요 이전을 어떻게 하는 걸 이전이라 하는가요? 공법에서 이전, 건축물 이전이라는 걸 공법에서 배우셨죠? 안 배우신 것 같네요 이전이라는 것은 동일한 대지 내에서 중요한 부분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대지, 아니 동일한요 안에서, 안에서 앞에 있는 책상을 뒷자리로 옮기는 걸 이전이에요 앞자리에 있는 책상을 들어다가 뒷자리로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그래요 건물 이전이 돼요 우리 학원 이전하는 게 아니라 통나무 건물이라든지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이거 이전 다 돼요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를 내야 되는가요? 취득세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익혔어요 응용을 하시면 이제부터 틀리기 시작하네요 지금 앞에 있는 건물을 뒷자리로 옮기는데 앞에 있을 때 건물은 1억짜리였어요 앞에 있는 건 1억짜리예요 그런데 1억짜리 건물을 뒤로 옮겼더니 가격이 2억으로 바뀌었어요 2억으로 바뀌었으면 그때는 등길할 때는 취득세를 물어야 된가? 등록면허세를 물어야 된가? 취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지금 혹시라도 등록면허세라고 착각하신 분 있으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가격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가격이 증가됐을지라도 취득세로 세금을 내셔야 돼요 마지막 단계네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자리에 있는 건물이 1억짜리예요 이 건물이 뒤로 옮기다 보니까 가격이 1억 그대로네 1억 그대로네 여기 있는 건물을 이 자리에 있는 건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도 가액 증가가 없네 가액 증가가 없으며 이 경우는 취득세를 물린다 물리지 못한다 물릴 수 있다 물릴 수 없다 물릴 수 있다 물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더라도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이전에 대한 등기를 했을 때는 무슨 세를 내야 된다 취득세 무조건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가액 증가가 있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이전 등기는 취득세 이전 등기는 취득세 이러면 돼요 그런데 자꾸 가액 증가가 있을 때 없을 때를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전 등기는 취득세인데 이걸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법에서 시킨 대로만 하셔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법 공부를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 하면 안 돼요 법에서 하란 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하란 대로 따라가셔야만 이게 법이 익혀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다시요 도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를 할 때는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무슨 세로 내면 되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변경 등기니까 등록 면허세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변경 등기는 등록 면허세를 물리니까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가 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가 등록 면허세를 물어야 되는가 취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증가분이라고 했잖아요 등기란 말 안 했잖아요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고 변경 등기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를 내고 등록 면허세를 내고 가액 증가하고 등기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면 등기를 포함해서 취득세를 물린다 등기는 빼고 취득세를 물린다 등기 빼고 지금 아직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니까 취득세도 등록 면허세도 이도저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변경해서 등기하면 변경해서 등기하면 무슨 세로 등록 면허세로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등기란 말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죠 등기란 말이 없으면 등기 없으면 가액 증가분은 무슨 세로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가액이 증가되면 등기를 포함해서 취득세다 등기는 빼고 취득세다 등기 빼고 등기 빼고 등기 X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하면 되고 중과 기준 세율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주 마지막에 이것도 배웠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취득세에서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못한다 적용하지 못한다 취득세 등기 사항이 아니니까 취득세 등기 사항이 아니니까 취득세에서 벌을 줄 수가 없다 변경 등기는 무슨 세 항목이니까 등록 면허 세 항목이니까 변경해서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취득세가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틀을 못 잡으니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 틀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흔들리는 순간 취득세고 등록 면허 세 완전히 꼬여버린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뭐 저 정도는 이 정도는 이래요 이 정도는 이래요 이 정도는 하고 나서 등록 면허 세 딱 틀려버린 거예요 이 정도는 하다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그냥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보죠 지금은 등록 면허세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등록 면허세를 배우니까 등기의 원인이 등기의 원인이 어떤 어떤 등기를 해야만 등록 면허세를 물리냐면 설정과 변경과 소멸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눈에 딱 두르셔야 돼요 그럼 첫 줄 제일 끝에 보시면 설정과 변경과 소멸 이 세 가지만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설정과 변경과 소멸만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은 등록을 하는 경우 그랬네요 자 그러면 등록을 하는 경우 그랬으니까 등기를 해야만 등록 면허세를 낸다는 이야기인가 안 해도 낸다는 이야기인가 해야만 해야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니까 치득세 같은 경우는 등기를 안 해도 치득세를 물리지만 등록 면허세라는 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만 등록 면허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럼 등록 면허세는 누가 내야 돼요? 그러면 등록을 하는 사람이 내야죠 등록을 하는 자가 그러면 등록을 하는 자가 그러면 등록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등기부상에 이름을 쓴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등기부상에 이름을 쓴 사람이 그럼 이름을 쓴 사람이 이름을 쓰고 나서 세금을 내는 게 맞겠는가 이름을 쓰기 전에 이미 내야 된가 쓰고 나서 낸다 쓰기 전에 낸다 자 치득세에서 배울 때 이런 걸 배웠어요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를 신청하려면 세금 낸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지 않아야 된다 제출하려면 등기하기 전에 내야 된다 하고 나서 내야 된다 하기 전에 상식이에요 상식 등기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내고 낸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등록 면허세 이 정의 4줄만 가지고 이 네 줄 가지고 시험 문제 세 줄이 나와요 여기에서 세 줄이 나오는데 이 정의 하나만 공부하시면 등록 면허세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등록 면허세 이 세 줄을 이걸 이해를 잘 못하세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 다 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정의 딱 나오면 정의는 이 정도는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다시요 그럼 등기를 할 때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려면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려면 등기의 원인이 등기의 원인이 어떤 어떤 등기를 해야만 등록 면허세를 물린다 설정 변경 소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등록 면허세를 물린다 안 해도 물릴 수 있다 하면 하면 됐죠 등록을 하면 하면 그러면 세금은 등록하고 낸다 하기 전에 낸다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정부가 보내준다 내가 내야 된다 내가 내가 해야 된다 됐죠 끝났어요 이제 등록 면허세 기본 틀 다 잡았어요 이제 이제 잡았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안 잡히면 이제 지금부터 따라오기 조금은 더딜 거예요 여기까지 잡았다고 보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밑에 특징으로 내려 보세요 특징 등록 면허세라는 것은 자 1번이요 책 넘기지 마세요 자 양가로 1번에 등록 면허세라는 건 등록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된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묶어서 세금을 내면 되겠는가 할 때마다 자 그럼 여기다 밑줄만 가면 돼요 등록 단계마다 과세 여기까지만 등록 단계마다 과세 등록 단계마다 등록할 때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1년에 부동산을 두 번을 취득했다 부동산을 두 번을 취득했으면 취득세는 두 번을 묶어서 취득세를 물리는가요 취득할 때마다 물리든가 할 때마다 오 똑같네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등록 면허세는 등록할 때마다 똑같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나 둘 다 인세의 개념이다 물세의 개념이다 물세 그렇죠 그런데 물세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등록 단계마다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이런 걸 배웠죠 어떤 물건을 취득하거나 취득 보유 양도 3단계 중에서 취득과 양도를 묶어서 두 개를 묶어서 무슨 과세라 했던 건 유통과세 그걸 유통과세라고 그래요 유통이라는 것은 물건을 취득하거나 양도를 두 개를 이걸 통칭해서 유통과세라고 그래요 그럼 등록은 없잖아요 등록은 없는데 왜 등록 면허세가 유통과세돼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나와요 그래요 왜 여기서 등록 면허세가 유통과세가 되는지는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등록 면허세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을 안 해도 물리는가요 해야만 물리는가요 해야만 그러면 여기요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여기 이행에다가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딱 치세요 등기 등록을 이행해야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예를 하나 실감나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학원에 중개사 공부를 하려고 학원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갔어요 학원 상담만 받고 가면 학원비 내고 가야 되는가요 안 내도 되는가요 안 내도 돼요 그런데 학원에 등록을 하면 학원비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 내야 돼요 똑같은 논리예요 등록을 하면 등록 면허세 내는 거고 그냥 한번 쑥 한번 훑어만 보면 안 내도 돼요 그런 거요 그런데 취득세는 등록을 해야만 취득세를 내는가요 안 해도 낼 수 있는가요 안 해도 낼 수 있다는 거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걸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무조건 등기를 이행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한 표 넘어가요 4번은 4번 같은 경우는 출제 의원들이 엄청 즐겨하는 게 4번이에요 출제하시는 분들은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 4번 같은 경우를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법하고 논리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성립 성립이라는 건 성립이라는 건 세금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지금 준비 들어가는 건가요 준비 이건 준비 확정 확정은 준비라겠든가 끝이라겠든가 끝 끝 그러면 등록 면허세는 뭔가 좀 이상해요 준비는 등록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등록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은 확정은 뭐 하면서 확정이 되는 건 신고 신고하면서 확정이 돼요 읽어보니까 뭐가 이상하네요 지금 이상한 게 느꼈어야 돼요 등록 면허세는 등록할 때 성립이 되고 신고하면서 확정이 돼요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 내가 신고를 등기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그럼 등록하기도 전에 먼저 돈부터 내시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 취득세는 취득하고 돈을 내는 거예요 돈 내고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하고 내가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며칠 안에만 세금을 내면 되고 기본 60일 하고 60일 안에만 하면 돼요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 내가 등기를 어느 신청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 먼저 돈을 내야 돼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어떻게 달리지도 않았는데 1, 2등이 정해졌죠 이게 등록 면허세예요 등록 면허세는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려면 영수증을 먼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확정부터 시켜야 돼요 돈부터 내고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달라져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신 분이 요즘 생기시더라고요 이 순서가 어? 이상한데요? 순서가 성립하고 확정의 순서로 가야 되는데 등록 면허세는 확정이 먼저 되고 나중에 성립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렇게 뒤집어져도 된가요? 그래요 아, 그거 진짜 잘 보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 뭔가 좀 흐름이 안 맞네요 그러면 그런 걸 교수들이 출제하는 거예요 흐름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등록 면허세는 등록을 한 후에 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내요 등록한 후에 그런가요? 하기 전에 그런가요? 하기 전에 그건 특이한 사항이에요 등기를 신청하려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서 돈 내놓고 나중에 등록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약간씩 다른 거예요 여기는 그럼 등록할 때 성립이 되고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린다 내가 신고 안 하면 정부는 추가로 나에게 뭘 더 물려버릴 수 있는가요? 가산세 가산세를 더 물리는데 그럼 아예 안 한 사람에게는 몇 프로 가산세를 물려버리고 둘 중 하나 골르세요 1번 10% 2번 20% 20% 안 하면 20% 조금 했으면 10% 사기치다 걸리면 40% 됐잖아요 10% 20% 40% 끝났잖아요 가산세를 끝났어요 이제 우리 물납이라는 걸 생각해보죠 물납 물납이라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금들 중에서 물납은 누구만 물납이 된다 했던가요? 재산세만 그럼 물납은 재산세만 되니까 등록 면허세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재산세가 아니니까 그럼 분할납부는 그럼 이제 왼쪽에 거기에 왼쪽에다 분할납부하고 써보세요 그 빈 공간이 있으니까 왼쪽 그 큰 공간이 하나 비어있을 거예요 분할납부 가능세목 이렇게 써보세요 분할납부 가능세목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분할납부 가능세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산세 재산세가 분할납부가 돼요 또는 또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가 돼요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가 돼요 그럼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들은 세금들은 딱 세 가지인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럼 세 가지니까 등록면허세는 분할납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또 치득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죠 치득세는 치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50만 원 이하가 되면 면세점으로 치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치득세예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의 액수가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액징수 면제예요 그런데 등기부는 금액이 작아도 등기부를 만들어줘야 된가 안 만들어줘야 된가? 만들어줘야죠 아무리 금액이 작아도 등기부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세금이 작아도 정의값하고 잉크값은 받아야 돼요 정의값하고 잉크값을 받는데 기본으로 6천 원을 받아요 왜 6천 원 받냐면 표제부 갚고 을고 세 장이니까 한 장당 2천 원씩 해서 6천 원 받아요 종이값이 한 장당 2천 원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등기부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거 그래서 총 6천 원을 받아요 아무리 적어도 기본 얼마는 받아야 된다 6천 원 그럼 거기에 주의사항 봐보세요 연필 표시되는 거 등록면허세는 세 개 6천 원 미만일지라도 6천 원을 징수한다 여기를 2년 전에 출제했던 거예요 그거를요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작아도 최소 얼마를 물린다는 이야기인가 6천 원 그럼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1,500원 나왔어 그럼 안 받는다 받는다 얼마 받는다 6천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특징을 다 잡아냈어요 등록면허세의 특징까지 잡으시면 이제 마음이 조금은 등록면허세 할 만하다 그래요 할 만하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게 툭 튀어나와요 다시 한 번 가보네요 다시 한 번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에서 등기할 때는 무슨 쇠로 내야 되고 취득세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 여기만 안 흔들리면 돼요 이것만 안 흔들리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 세 가지 등기를 할 때는 무슨 쇠로 그래야 된가 등록면허세로 그럼 여기서 등록면허세 등록이란 이 말은 등록면허세의 등록이란 이 뜻이에요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무슨 쇠로 세금을 물리면 되고 등록면허세로 물리면 돼요 그러면 양가로 1번은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어요 양가로 2번이 이게 시험 문제예요 양가로 2번이 시험에 나올 때마다 여기서 한 줄을 출제하는 거예요 양가로 2번에서 양가로 2번이 지금 이거 설명하는데 한 10분 이상 걸릴 거예요 10분 돼가지고 이해가 되신다면 진짜 다행이에요 10분에 이해되신다면 진짜 다행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한 1년 걸리시네요 이게 한 번 이해가 안 되시면 한 1년 꼬여버리네요 한 번에 이해를 해버리셔야 돼요 제가 물건을 취득해서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이 내용 분석하실 때 너무 앞서가시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가지고 마무리를 딱 지시하지 중간 단계 생략해버리고 그냥 훅 건너뛰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거 다시 처음부터 가볼게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무슨 세를 물어라 취득세 그렇죠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하면 돼요 취득세로 과세하면 돼요 취득등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네 취득세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겼네 그러면 취득세를 내가 못 낸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정부가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나는 내고 싶어 돈을 내고 싶은데 정부가 취득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버렸네요 정부가 취득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버렸네요 그러면 원칙은 이런 경우에 있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을 다 볼게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을 해요 취득해서 등록을 해요 외국인 소유 물건을 취득해서 등록을 해요 취득세, 취득세, 재척기간이 경과한 그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해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은 이 네 가지는 모두 이 네 가지는 모두 무슨 세를 냈어야 되는가요? 한 단계 건너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먼저 건너가신 분들이 있어요 한 단계를 건너가는 순간 이건 암기가 돼야 되고 암기를 못 하게 되면 틀려버리게 돼 있어요 여기는, 다시요 처음부터 한 단계 건너가지 마세요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를 물려야 되는데 그렇죠? 취득세로 물려야 돼요 취득세로 물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취득세를 내려고 했는데 내가 취득세를 내려고 하는데 정부가 이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안 받는, 정부가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취득세를 못 받으니까, 취득세를 못 받아요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취득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취득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등기를 안 해줘야 된가? 등기를 해줘야 된가? 해줘야죠 그러면 등기를 해줄 때는 어떤 경우에도 등기를 해줄 때는 돈을 받고 해줘야 된가? 공짜로 해줘야 된가? 받고, 받고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네?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취득해서 등록할 때 취득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니까 대신 취득세 대신 이름을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명차를 싹 받고 이름을 싹 받고 이름을 받고 달아가지고 취득세 대신에 무슨 세로 이름을 바꿔서 받아버리겠다. 등록면허세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이 있을 거고 지금 이해 된 것처럼 느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해 된 것처럼 느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세요 제가 물건을 광어권을 취득했어요. 광어권을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하러 갔는데 정부가 취득세라는 세금을 받는다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 없으니까 무슨 세로 돌려서 받고 있는가요?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죠 그러면 광어권을 취득해서 등록하면 등록면허세로 바뀌기 때문에 이 광어권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된다 대상이 안 된다 대상이 안 된다고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름표만 바꾼다고 했는데 제가 광어권이라고 생각해 봐요. 제가 광어권이에요 제가 광어권 취득해가지고 등기를 하러 갔어 그런데 저한테 취득세 앞에다 명찰을 취득세 딱 달았어 나 취득세 하고 갔는데 취득세 안 받아 그러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등록으로 뜯게요? 그럴 때는 잠깐만요. 명찰을 딱 뜯어 명찰을 뜯어가지고 등록면허세로 명찰을 딱 붙여 등록면허세로 명찰을 붙여주고 등록면허세 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바뀌었는가요? 저는 그대로 있는가요? 그대로 있죠 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름만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이름만 그러면 취득세 대상에서 아웃된다. 취득세 대상 그대로 존재한다 존재한다. 취득세 대상은 그대로 있으면서 세금만 등록면허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광어권을 취득해서 등록을 할 때 기준점, 시점은? 기준시점 세금을 물릴 때 기준시점은? 취득 당시가 기준시점이 되는가요? 등록 당시가 기준시점이 되는가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취득 당시가 되는 거예요 왜? 등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등기는 단순히 세금을 받으려고 이름만 바꾼 것뿐이지 원래는 취득이었으니까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취득세를 못 물린 대신에 이름만 무슨 새로 바꿔서 물리겠다 등록면허세. 이제 이해가 되신 거예요 다행이시네요. 10분 전에 이해해서 10분이 넘었으면 여기에 진짜 1년 가요 10분 안에 이해 못 하시면 이거 1년 동안 꼬여버리네요 1년 동안 꼬여서 풀어도 풀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이 부분은 광어권, 어었권,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취득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못 받냐 하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광어권, 어었권,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취득세, 면제 규정이 있어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법 규정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취득세를 못 받아버린 거예요 취득세를 못 받은데 등기는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등기에 대한 종이값하고 잉크값을 무슨 새로 바꿔치기 해서 받아버리겠다는 이야기인가 등록면허세로 바꿔치기 해서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요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 취득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세관에서 취득세 받아버리든가 안 받은가요? 안 받기 왜 안 받아요? 수입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하고 그렇게 앞에서 배웠잖아요 수입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리는데 수입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리는데 세관은 등기 해주고 취득세 물린다 등기 안 해주고 취득세 물린다 그렇죠? 등기는 안 하고 취득세를 물렸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취득세 물렸죠 그런데 이 물건을 들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물건에다 이름을 떡 쓰려고 가서 이름 써주세요 했더니 세금 내세요 그랬더니 이름값 내세요 나 취득세 내고 왔는데요 이미 세관에다 취득세 내고 왔는데요 그러면 그때 등기값까지 포함해서 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물건값만 냈는데요 그러면 이제 등기값은 내야죠 나 취득세 냈다니까요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무슨 쇠로 바꿔서 물린다 등록면허세 왜냐하면 취득세를 또 물리면 취득세를 두 번 물리니까 이중과세라고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취득세 대신에 등록면허세로 돌려서만 받는 거예요 세 번째요 취득세 제척기간 이미 지나버렸네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정부는 취득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그럼 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에는 등기를 안 해준다 해줘야 된다 해줘야죠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등기는 해줘야 되고 취득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무슨 쇠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또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네요 그럼 50만 원도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등기를 안 해준다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그런데 취득세를 못 받는가 대신 무슨 쇠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면허세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 40만 원 주고 샀어 자동차를 40만 원 주고 샀으면 취득세는 물리는가 못 물리는가요? 못 물리죠 그럼 40만 원짜리 자동차는 등록도 못한다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럼 등록을 할 때는 무슨 쇠를 내야만 등록을 해주겠다 등록면허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쩔쩔 매가지고 이 지문을 못 풀어가지고 막 틀리고 그러세요 이런 지문은 그럼 밑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광어권을 취득해서 등록했네요 그럼 광어권, 어었권,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하면 취득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리죠 못 물리니까 무슨 쇠를 대신 물린다? 등록면허세를 대신 물리겠습니다 외국인 선박을 우리나라로 수입했을 때 외국인 선박을 우리나라로 수입했을 때 세관에서 이미 취득세를 물려서 나중에 등록을 할 때는 무슨 쇠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면허세로 돌리겠습니다 재척기간 이미 지나버린 주택을 등기하네요 재척기간 이미 지났으니까 취득세 못 받으니까 무슨 쇠로 돌린다? 등록면허세로 또 취득가격이 50만 원도 안 되는 건 취득세를 물릴 수가 없으니까 이 물건은 무슨 쇠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는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전 등기를 끝에 이전 등기 이전에서 등기할 때는 무슨 쇠를 내야 된다? 취득세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 그냥 이걸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 장난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틀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출제위원들 진짜 우리를 뭘로 아냐 이거예요 아직도 나는 속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거를 이게 여기가 제가 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냐면 이 동그라미 친 이유가 이게 취득세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취득세 대상이며 취득세 대상은 바뀐다는 이야기인가 취득세 대상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취득세를 못 받는 대신에 이름만 무슨 쇠로 바꾸면 된다 등록면허세로 이름만 바꿔서 돈만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편해요 이제 납세의무자로 가보죠 납세의무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무엇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된가요? 이름 쓴 사람이에요 이름 쓴 사람이에요 등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등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만 딱 체크하면 돼요 등록을 하는 자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등록을 하는 자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나 하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거예요 등록을 하는 자 이 사람은 실소유자 아닌 경우도 가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실소유자 아닌 경우도 가능 그럼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의 이름을 기록하는 사람은 등기부상의 이름을 기록하는 사람은 실제 주인만 한다는 이야기인가 주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 주인은 갑이에요 이 건물 주인이 갑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주인데 이 건물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이행했어요 그럼 갑에게 세금을 물린다 을에게 세금을 물린다 을 이름 쓴 사람이 을이니까 등록면허세는 주인이 누군가를 따지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상에 누구 이름이 기록됐는가만 따져야지 그 사람 물건이 주인이 누구다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돼요 취득세에서는 주인을 생각해야 되고 등록면허세에서는 등기부상의 이름을 쓴 사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그분 이름을 썼으니까 그분 이름이 잉크가 묻었으니까 잉크값은 그 사람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름 쓴 사람이 잉크값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실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여기까지 잡았으면 네모 박스에 있는 실제 이름을 쓸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찾아가요 저당권 설정이다 그러면 저당이라는 용어를 먼저 풀으셔야 돼요 저당 학계론에서도 배우고 여기저기 배울 거예요 저당이라는 거 그런데 저당이라는 걸 깊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당권을 우리 뭘 저당이라는 거예요? 잘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은 전당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전당포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 부동산 은행에다 잡히면 내가 은행에다 부동산 잡히고 은행한테 돈 빌렸어요 그럼 전당포에다 내 부동산 잡히고 거기서 돈 빌려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당 잡힌 거예요 저당은 잡힌 거 그래서 잡히는데 그런데 학교론 시간에는 저당을 잡히기는 잡히는데 뭣 잡히는 거 그런가요? 그냥 물건 넣는 말로 모가지 잡히는 거 그래요 그래서 저당을 먹이지라고 그래요 저당이 먹이지예요 먹이지요 먹이지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먹이지를 잘 모르셔서 모가지 잡히는 거 모가지론 그러면 돼요 먹 잡히는 거 이런 식으로 모르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당권 그러면 저당이라는 건 잡히는데 내가 전당포에다 물건을 잡혔다 그럼 전당포에다 물건을 잡히면 돈을 받으려고 잡고 있겠는가요? 돈을 주려고 잡고 있겠는가요? 받으려고 그럼 받으려고 잡고 있으니까 그 물건에다 이름을 쓸 때 너 나한테 줄 돈 얼마 있지? 너 이거 안 주면 내가 이 물건 가져가 버린다 하고 물건에다가 잡은 사람이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잡힌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잡은 사람이 그럼 잡은 사람을 우리는 채권자라고 한다? 채무자라고 한다? 채? 지금 발음 잘못하신 분 있어요? 채? 권자 채권자, 채무자 구별 못 하면 안 돼요? 채권자 이건 돈 받을 사람 채무자로 돈 줄 사람 그래서 채권자인데 이 채권자를 이 사람은 그러면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에서 저당권자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이에요 저당권자가 받을 사람이고 저당권 설정자가 물건을 내놓은 사람이고 영어를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이 영어를 모르면 지금이라도 익히신 게 좋아요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요령 등록면허세 납세의 의무자가 딱 나오면 뒤에 설정자 나오면 설정 뒤에다 다 자를 붙여버립니다 그냥 자자만 붙여버립니다 뒤에다 자만 그냥 다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답이에요 다시 볼게요 지역권 설정할 때 납세의 의무자는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자 지상권 설정할 때는 지상권자 저당권 설정할 때는 저당권자 설정돼야 설정자 빼버리고 자자만 그냥 딱 붙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권자 그러면 여기서 전세권자는 집주인을 말하고 있는가요? 세입자를 말하고 있는가요? 세입자 세입자를 임차인이라 한다 임대인이라 한다 이거 잘 아시네요 임차인 어려운 건지 알았어요 이거 구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빌려준 사람 임대인 빌린 사람은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 자기 전세금을 받으려고 그 집주인에다가 그 등기부상에다가 나 전세금 얼마 너한테 받을 거 있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쓴 사람이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이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최근에 두 번 시험에 났네요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 소유부동산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을입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다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 소유부동산의 전세권 설정등기 할 때 납세의무자는 을입니다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어요 갑이 을 소유부동산이니까 소유자는 을이고 세입자는 갑이에요 그럼 갑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고 두 번이나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이걸 아냐 물으면 이걸 물어보네요 이런 것들요 지상권은 지상권자 근저당 근저당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저당권자 그런데 저당권자 말소를 했네요 내가 돈을 빌렸어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리고 나서 돈을 다 갚아버렸네 돈을 다 갚아버리면 말소할 때는 갚은 사람이 말소를 신청해야 된가요? 내가 돈 받는 사람이 말소를 신청해야 된가? 갚는 사람 돈을 갚아버린 사람 그럼 갚아버린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 주인 설정자 그 물건 돈 빌린 사람 돈 빌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 채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내가 대출금을 다 상환하면 설정을 할 때 지울 때 그걸 지울 때는 은행이 지워주는가? 내가 지우는가? 내가 돈 빌린 내가 내가 지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익혀볼게요 여기서 한 줄이 나오니까 여기서 시험에 한 줄 나오니까 이 빈 공간을 그냥 채워가는 그냥 말로 채워가는 연습하셔야 돼요 납세금자는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저당권자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저당권을 말소했을 때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채무자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는 임태인이다 임차인이다 임차인 그럼 끝난 거예요 납세금자 한 줄 딱 맞췄어요 이제 양가로 2번은 특이사항이니까 특이사항이니까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등록면에서는 딱 다섯 줄밖에 안 나오니까 깊이 있는 내용이 안 나와요 아주 흐름적으로 중요한 거 흐름적으로 하나씩만 출제가 돼요 그럼 지금 제가 물건 등기부사에 이름을 썼어 내 이름을 썼어 이름을 써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잘못 쓴 것 같아 그래서 정부한테 상대가 소송을 했어 내가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어 소송을 해서 이겼네요 원인 무역 판결을 받아서 이겼어 그러면 내가 낸 등록면허세는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왜 못 돌려받는다 이미 잉크로 이름 썼으니까 잉크값은 내야 되니까 소송에서 이겨도 환급은 불가능해요 잉크값 절대 못 돌려받아요 잉크 써버리면 종이값 잉크값이 들어갔으니까 수수료로 낸 거니까 그건 돌려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끝에 환급할 수 없다에다 밑줄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능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고 나서 소송에서 내가 이기더라도 그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 돈 돌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제 과세 표준으로 가보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그러면 등록면허세도 우리가 직접 신고한다 그랬는가 정부가 알아서 계산해 준다 그랬는가 직접 우리가 직접 그러면 직접 하는데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을 하면 물리는가요 안 해도 물리는가요 하면 자 물건 볼게요 이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어 내가 오늘 물건을 취득해놓고 이 물건을 가지고 5년 뒤에 이 물건을 운행에다 잡히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 그럼 취득할 때가 기준인가요 지금 등기할 때가 기준인가요 등기할 때 기준이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가 돼요 자 그럼 오른쪽 날개를 봐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세는 등기 당시라고 가야 된가요 취득 당시라고 가야 된가요 취득 당시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하시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시점이 다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양가로 2번으로 내려보세요 양가로 2번에 보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거 있죠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을 하는 거 그러면 취득을 원인으로 했으니까 원칙은 무슨 새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취득세로 계산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새로 이름을 바꿔서 물렸다 등록면허세 그럼 등록면허세로 세금을 물리더라도 시점은 취득 당시 시점으로 계산한다 등록 당시 시점으로 계산한다 안 흔들리니까 한 번 딱 잡아버리니까 취득 당시라는 걸 찾아내버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물려야 되는데 취득세를 못 물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만 등록면허세로 바꾸더라도 시점은 등록 당시 가격이다 취득 당시 가격이다 취득 당시요 취득했을 때 그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득이 원인이었으니까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한 페이지 또 넘어가 보시죠 동그라미 2번 가보죠 동그라미 2번에서는 자산 재평가하고 자산 재평가하고 감가상각이라는 걸 두 개만 밑줄 그어보세요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자산 재평가는 자산 재평가라는 것은 가격을 우리가 올리는 걸 재평가라는 거예요 낮추는 걸 재평가라는 거예요 올리는 거 재평가는 올리는 거 감가상각은 낮추는 거 그러니까 학교론 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재평가 올리는 거 감가상각 낮추는 거 그럼 올리거나 올리거나 낮출 때는 나중에 세금을 계산할 때는 올리거나 낮추면 올리기 전에 가격으로 물리겠다 올리고 난 가격으로 물리겠다 올리고 난 그러면 변경 전에 가격으로 계산한다 변경된 가격으로 계산한다 변경된 여기서는 이 된자만 여기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변경 전이라고 시험에 출제돼요 변경 전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틀렸어요? 그러면 돼요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시면 돼요 이제 3번에 저당권 저당권은 저당권 그러면 저당은 내가 뭐 하려고 저당을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전당포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전당포 전당포에서는 뭐 하려고? 돈 빌리려고 하는 거야? 돈 내가 받으려고 잡고 있는 거야? 전당포 주인이 빌리려고 잡고 있는 거야? 빌려주려고? 빌려준 거 돈 받으려고 잡고 있는 거야? 받으려고 잡고 있죠 은행은 돈을 빌리려고 잡고 있는 거야? 은행이 빌려주려고? 빌려주고 그 돈 해수하려고 잡고 있는 거야? 해수하려고 잡고 있는 거죠 잡고 있는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전당포 주인이 그 사람 물건을 잡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잡고 있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잡고 있으니까 채권 금액이 이게 번 받을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채권 금액이 내가 받을 금액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채권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채권 금액이 없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고 돈을 빌려주고 얼마 딱 돈을 줬어요 주고 나서 그 돈을 주고 나서 내가 그 돈을 받을 돈의 액수가 정해졌으면 그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면 돼 그런데 금액이 책정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안 받는다 그래도 받는다 그래도 받는다 공짜는 없으니까 그래도 받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채권에 그 채권 받을 채권이죠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대신 채권 금액으로 갖다 쓰겠습니다 그럼 채권 금액이 없으면 등록면허세를 아예 안 받겠다 받기는 하겠다 받기는 하겠다 그런데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물려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지금 오늘 제 손에 하나 이게 제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이게 사과라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이 사과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과예요 이 사과를 먹으면 100살을 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 어떻게 먹는가 갈아서 먹든지 잇몸으로 먹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똑같은 논리예요 채권 금액이 없다고 해서 세금을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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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받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끝 뒤에 있는 걸 애올라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걸 이걸 암기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왜? 이거는 오답으로 내지 않으니까 무조건 세금만 받는다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받는다 채권 금액이 없으며 그걸 뭐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받는다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받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 뒤에 지문을 그냥 통으로 애올라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호받자 도움이 안 되니까 여기는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세금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받기는 받는데 뭔가 이유를 돼가지고 아 이런 게 이유를 돼서 받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여기는 오답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없어도 세금은 다른 걸 대신해서 받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자 이 정도 하시고 이제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이 네모 박스를 익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익히는 거예요 과세 표준을 과세 표준은 금액을 뭘로 잡을 거냐 이거죠 이제 먼저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은 민법 시간에 지상권의 개념은 배웠죠 배웠다고 배웠다 하네요 보니까 지상권 그러면 지금 앉아계신 책상을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땅 내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땅인데 책상 위로 올라 보세요 위로 올라오면 이게 땅 위에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상 위에 있는 거야 권리가 지상권 됐죠 그러면 내 땅 위에 있는 권리를 무엇으로 가격을 매길 거냐 이거예요 지상권의 가격은 뭘로 가격을 매기겠는 거야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어떻게 매길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선택해 보세요 자 1번 공기의 신선도 2번 햇빛의 강도 3번 오염지수 뭐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겠는 거야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가격 책정이 안 되니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하도 하도 안 되니까 밑으로 있는 그 부동산의 가격을 대신 갖다 쓰는 거예요 지상권의 가격은 가격 책정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의 가액을 대신 갖다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이 권리는 이 위에만 따로 결정하고 어떻게 가격 결정이 안 되니까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대신 갖다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등기 여기서 가등기는 가는 이 가라는 건 임시 거짓 임시 임시등기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부동산에다가 임시로 등기 하더라도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 주시면 돼요 담보 담보라는 거예요 담보 여기서 담보는 담보를 내가 줬다는 이야기인가 담보를 잡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은 뭐 하려고 담보를 잡고 있는 거야 돈 받으려고 그럼 내가 받을 금액은 뭐다 채권 금액 받을 거 채권 금액 그래서 담보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당권이나 경매신청이나 가압류나 가처분 이 네 가지도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요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돈을 뭐 하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야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금액이 뭐다 그렇죠 채권 금액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막 막무가내 애워버리면 안 돼요 막 머리끼리 짜다 해서 막 대비시켜서 애우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로 요즘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효권 지효권도 민법에서 배울 때 뭔가 지효권을 가지고 내가 뭔가 편익을 제공을 받으면 요역지 제공하면 승역지 그럼 내가 뭔가를 받으면 세금을 내는가 뭔가를 주면 세금을 내겠는가 받으면 받으면 세금을 내니까 여기는 요역지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 사람은 세입자가 자기 뭘 받으려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가요? 자기 전세 금액 그래서 전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이것도 최근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가 한번 사례를 들어드릴 테니까 사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건물에 부동산 가액은 6억인데 부동산 가액은 6억인데 그 집에 제가 3억의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내 집에 부동산 가격은 지금 6억이에요 그 부동산은 6억짜리인데 내가 전세 보증금 3억에 살고 있어요 과세 표준은 6억이다 3억이다 3억 그걸 시험이라고 냈던 거예요 사례를 주어지고 부동산 가격은 6억이고 전세 보증금이 3억인데 이때 과세 표준은 6억이다 이렇게 시험에 낸 거예요 과세 표준은 6억이 아니라 3억 전세 보증금 전세 금액이 전세 금액이 과세 표준 부동산 가격이 과세 표준이 아니라 전세 금액이 과세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 앞에다가 주의하고 이걸 다르세요 임차권을 놓쳐버리면 과세 표준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임차권은 임차권에 대해서는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여기서 잘 모르겠으면 요건 하나만 생각하세요 뒤에 건 주관식 시험이 아니니까 뒤에까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임차권 그러면 앞에 무슨 글자 하나만 생각하면 되고 월 끝 뒤에 뭔지 몰라요 그런데 주어지잖아요 문제에서는 월 나오면 오 맞았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일일이 막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 끝까지 해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복잡해요 막 그래요 뭔만 나오면 틀렸냐면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이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앞에 먼 글자 없으니까 월 없으니까 틀렸다 단순하잖아요 공부할 때는 진짜 단순하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세밀하게 주관식 쓰려고 공부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린 월 객관식이에요 월 객관식 월 객관식 주관식 한 문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관식 쓰려고 이걸 임차권의 과세 표준으로 써라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월 한 글자만 딱 알면 돼요 그럼 이제 진짜로 이해 다 했는가 지워버리네요 다시 한 번 보죠 지상권에 대한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해 일반적인 가등기는 부동산 가해 담보에 대한 가등기는 재권 금액 저당권 경매 신청 감유 가처분 재권 금액 지역권 요역지 가해 전세권 전세 금액 임차권 월 몰라요 그 뒤에는 몰라요 월 이것만 알아요 월 임대차 금액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복잡하게 느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껀수 자 껀 한 껀 두 껀 그러면 이제 여기다만 동그라미 이렇게 딱 치면 돼요 껀수 껀수 수 수 오 수량이네 수량이니까 뒤에 가면 무슨 뭐라고 돼 있는가 정양세예요 수량이니까 수량으로 돼 있는데 이것들은 한 번 할 때마다 일 껀당 6천 원씩 물려요 아무리 작아도 최소 얼마를 받아야 되니까 6천 원 자 그럼 이제 말소 등기는 등기법에서 말소는 어떻게 하는지 배웠죠 등기법에서 말소하는 방법 안 배웠는가요? 안 배웠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안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가보죠 말소에 대한 걸 어떻게 하는 게 말소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말소는 말소를 하려면 색깔을 무슨 색깔로 그어버린다 자 안 배우셨네요 적색으로 그은다 빨간색 아니에요 법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적색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적색으로 그은다 한 줄로 그은다 두 줄로 그은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봐요 여기 여기 사실 적색이라 해요 적색이 아닌데 적색이라 해봐요 자 말소 됐다 안 됐다 제가 컴퓨터인가요 컴퓨터가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제가 제 손이 지금 컴퓨터인가요 컴퓨터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무슨 한 줄이에요 두 줄이지 사람 손으로 그을 때는 두 줄 컴퓨터로 그을 때는 한 줄 컴퓨터로 전산으로 그을 때는 한 줄인데 왜 전산으로 그을 때는 한 줄인지 그게 시험에 나와요 전산으로 그을 때는 한 줄인데 왜 한 줄로 그은다 자 이유를 답을 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컴퓨터는 기능키가 한 줄밖에 없으니까 컴퓨터는 기능키가 한 줄밖에 없어요 두 줄 기능키가 없어요 그래서 전산 등기의 제일 끝장 제일 마지막 장 제일 오른쪽 제일 밑에는 전산 등기이기 때문에 한 줄로 그었습니다 이 말을 써주게 돼 있어요 기능키가 그래서 그래요 기능키가 한 줄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그을 때는 한 줄만 그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그을 때 나중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두 줄로 그을 때 그을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을 때 한 줄만 그었다는 큰일 나요 그냥 적색을 빨간색으로 말하세요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런데 법 지문에는 적색이라고 돼 있어요 법 지문에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안 좋은 군인들을 우리는 뭔 거냐 빨간 군인 그런가요 적군 그런가요 그래서 적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적색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적색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줄로 그었어요 두 줄로 그을 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두 줄로 그을 때는 가늘게 두 줄로 그은다 굵게 두 줄로 그은다 왜 가늘게 두어요 가늘게 맞았어요 가늘게 두 줄로 그은데 왜 가늘게 두 줄로 그은다 무엇을 말소시켰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무엇을 그래서 화이트로 거기다 칠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직으로 칠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굵게도 안 되는 거예요 가늘게 해야만 돼요 나중에 계약서에 이렇게 두 줄을 그을 때 너무 사인펜으로 그을게 해버리면 안 돼요 밑에 글씨가 안 보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글씨를 지웠는가를 보이게 하려고 가늘게 두 줄을 그으셔야 돼요 가늘게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러면 다시 두 줄을 긋고 수정을 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을 할 때는 위에다가 글씨를 쓴다 아래에다가 글씨를 쓴다 자 위에다가 글씨를 쓴다 아래에다가 글씨를 쓴다 편지도 안 써보셨네 편지 써본 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죠 자 위에다 쓴다 아래에다 쓴다 나중에 계약서 고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위에다가 고쳐서 써야 된가 아래에다가 고쳐서 써야 된가 제가 이걸 지우면 그건 틀린 거고 안 지우면 그게 맞는 거예요 고칠 때는 언제나 두 줄 긋고 위쪽에다 쓰셔야 돼요 위쪽에다 쓸 때도 펜을 빨간색 펜으로 쓰셔야 돼요 고칠 때 수정할 때 검정색 펜이나 다른 펜이 아니라 빨간색 펜으로 수정 글씨를 쓰셔야 돼요 아니 그냥 볼펜은 적색 볼펜이 없어서 빨간색 펜이라 그냥 빨간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정확하게 법 지문은 적색으로 두 줄 긋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말소예요 그래서 말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두 줄 긋는다고 해서 잉크가 많이 들어갔는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가? 조금 이렇게 조금 들어가도 최소 얼마를 받겠다 그래서 건당 얼마를 받는다? 6,000원 그래서 건당 6,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변경을 할 때 이름만 바꾼다 이름만 살짝 바꾼다 해서 잉크가 많이 들어간다면 조금 밖에 안 들어가는가? 조금 조금 들어가죠 그래도 얼마를 받는다? 6,000원 그래서 말소나 지목변경은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를 받겠다? 6,000원을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밑에 예제가 최근에 시험에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개인 갑은 을은 개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 시가 6억에 전세 2년 전세 보증금 3억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럼 과세 표준은 6억이란 이야기인가 3억이란 이야기인가? 3억 그다음에 4번에 납세의 의무자는 을이란 이야기인가 갑이란 이야기인가? 을 그럼 4번 맞았네 이걸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진짜 32회 기출문제 원문 그대로예요 하나도 수정 안 했어요 그대로 수록에 놓은 거예요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 그런데 등록 면허세를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분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예요 거져주는 문제인데 등록 면허세 한 문제는 합격을 위해서 거져주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등록 면허세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딱 한 번만 수업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요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하면 한 시간 지날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담지 쉬었다가 이제 세일부터는 잠깐만 쉬었다 또 가죠